ㄷㄷ 반가군 100골드 무색카드 희귀 카드 100골드 아 순선 바보 근데 어차피 액트4 똑같으면은 굳이 열쇠 모을 필요가 없긴 하겠다 39골드를 넣었습니다 2장 제거합니다 페이서 고스트 드림 워리어 꺼져 맹독 10 데미지를 받고 빠져나갑니다 대기합니다 10 데미지를 받습니다 빠져나갑니다 대기합니다 이거 빠져나간 뭐가 있는거지? 무시어 아무것도 없으라 드립네일 뭐야 이것도 비가 기네 그냥 그냥 드림델 먹어라 이거 아니야 따레서 택시 왜 있는거야 괜찮아요 또 다행히 그냥 데미지 조금 더 빠져나가 이제 한참으로 좀 더 빠져나가 또 다행히 좀 더 빠져나가 이렇게 흠 흠 드림낼에 페널티가 붙어있는 건 아니지 않나 비타 다이알리트 어찌 잡냐 금속화도 날려있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낡은 동선 늑숙한 지르기 흠 늑숙하죠 흠 어 깔때기 재건하자 흠 흠 괸 전 환 살 애 들고 갈래 그램링불 아까 올라가 보니까 별 이상한 놈들 많지만 소환이 워낙 많아가지고 흠 흠 흠 흠 달 놀림 들고 갈까? 능숙?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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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컬 엘릭을 얻고 저주를 받습니다 흠 무쇠 카드와 노말 카드 하나 를 받습니다 Be on your way Dream Day를 사용합니다 유니크 랠릭을 얻습니다 Seal of the Teacher 처음 스킬 카드를 사용했을 때 두 번 발동됩니다 뭐하는 놈인데 방어를 깎아야 힐을 안 한다고 대신에 공격하잖아 도구로 잡으면 개굴하니 허접수 개굴 가지? 싫어 발돌림 업그레이드 랜덤 어택을 되게 넣습니다 랜덤한 베이직 어택 카드를 변화합니다 행 아 공격 카드를 강화한다고 개좋은데 한 장을 변화합니다 한 장을 강화합니다 한 장을 제거합니다 저거네 얼굴이 벤트네 한 장을 제거합니다 할로다이트 거의 기억왔나요 와 최고다 호대장 아 미신 아악 뭐야 깨시가 있어 가가 부레쟌 브레쇼의 동락 슈퍼패스트라서 대사도 긁힌다 슈퍼패스트라서 대사도 긁힌다 실크 수공 아직 멀어져 반격이다 패링 아니 독도패링하네 독을 패링하는 모네장 와씨 세개 다 쩐다 그래도 역시 대단원 아닐까 슈퍼패스트라 잼다 넌 새 못하는데 룬반구는 에바보우 저혈 열 모를 댱 물음표 말 보자 lasting 물음표 말 보자 시승차원 안하면 그리고 한턴시는 아니다 전에도 한턴시였어 제비 제빌 4HP를 잃고 카드를 제거합니다 개꿀인데? 뭐야 이거 왜 개꿀이야 뭐야 너무 좋잖아 아 트림낼 이건 뭐야 갈 길 가는 거구나 트림낼 유니클 엘리 왓처의 실 실 다음 오면 뭐 있나 이거는 파워 카드 두번 뭐야 개사기네 이거 역시 왓처라서 사기네 오 힐 아니 잠깐만 뭐 뭐 필요하다 그러지 아이 저거 좀 읽어볼걸 골드가 필요하다 골드가 필요하다 익석사드가 필요하다 음 글다 없어 꺼져 딱히 강호할 건 없네 못 잡으자 못 잡으자 못 잡자 그러면 와 스킬 두번 써지는거 파워 두번 써지는거 어 개좋은데 고개가 낫겠지 봉인을 지켜야 행 소니 소니 대단원 개굴 대단원 지금 발돌림 더블로 되는게 너무 좋다 中國 онд max 염주 잔상 그건 제 잔상입니다마음 음.. 제거할 돈이 없다 에 넘기고 산막해서 열쇠 먹자 턴 투 더 보이스 레드마스크 골드 골드로 주세요 호넷 턴 업그레이드 카드 유니크 렐릭 수치 대장관 탈출구까지 들어가면 이제 쉽게 쉽게 갈 수 있겠지 퓨 퓨 퓨 퓨 퓨 퓨 퓨 퓨 퓨 에이 진짜 싫은데 진짜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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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턴이라도 좀 보고 잡아요 발 안빠지는 보단 와 고증 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파상과 공허 패턴이나 구경할까 헐 못 쓴다 으엑 그경 저 상태 이상이 저걸 지우기도 하네 헐 세 장 떴다 미친 게임 끝났네 어? 헤이 아치다 할로 나이트에 저런 실루엣이 있어서 이벤트 궁금하니까 물음표 많이 보자 크네 광휘네 혐기컷 호흡에 돈을 던진다 아이 돈 돈을 훔친다 디스커버 퍼셔벌 리워드 돈 던지자 저거 어떻게 하는거더라 원래 게임에서 저게 뭐였지 기억이 잘 안나네 전투한번 유니크 엘리트 아 두기장이네 콜로세움 랠릭과 볼드를 얻습니다 콜로세움 재밌지 영혼조각 영혼조각 넥스트 파이트 나를 두려워해라 택시 택시 더 마이티 워리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놀아이를 어떻게 잡아요? 원래.. 기절 쫄았네 원래 원작도 저래가지고 고증임 160골드와 유니클 리워드를 넣습니다 3 컨스트릭티드 뭐지 저게? 덱을 섞을때 마다 원작 헬로우 나이트야 갓겜 갓겜 헬로우 나이트 갓겜 얘네 패턴이라볼까? 헬더후 후우 후 아 포박이구나 아 포각이구나 포박 킬 가능 무한 포박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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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마리 사이런치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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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후우 얘도 패턴도 좀 보기 파야겠죠 아니 이런 미친 배터리 재미넷더 해봐 이 카드에 코스트만큼 힘을 얻습니다 4번 데미지를 두며 돌려봤습니다 내가 0 아 포박킬이네 이 카드를 뽑으면 랜덤한 카드의 코스트를 1일 늘립니다 헐 그 카드를 사용하면 다른 카드가 선택됩니다 불쌍 아 이거 먹어야 되지 의심 안 돼 내 의심 벤츠에서 휴식한다 아무튼 휴식해야 된 씰 다 모았다 모든 씰을 파괴합니다 파워풀 렐릭을 넣습니다 처음에 사용하는 카드 2장이 두턴간 두개 개쌍이네 메아리 이 스택을 두턴간 이 카드를 뽑으면 카드를 뽑고 힘을 얻습니다 디스트로이 디스트로이 얘는 어디서 나온네요 백색공전 엉 백색 궁전 나 안 깼는데 백색 궁전 깨러 가다가 죽어서 영혼 털리고 멘탈도 털려서 지우 아 그때 멘탈 털린게 저거 뭐야 강화도 된다 이 카드를 버립니다 그때 빡종했던게 할로나이트에서 백색 궁전이란 상관없잖아 썩어 둘이 수어 썩을링하는거 아냐 썩어 둘이 수어 썩을링하는거 아냐 썩어 두개 수어 썩어 두개 수어 썩어 둘이 수어 썩어 Round 3 썩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날 때가 됐다. 수리건 까지? 전략 다 들고 갈까? 안 들어가 안 들고 가도 되긴 한데 들고 오지 말까? 안 들어가요. 이야아 티 모르는 거 보소. 핵굴반 플러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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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심장한 바좋다 5회 2회 3회 엔딩 천천히 나오니까 적응 안되네 승리 광속 하이랜더 모드 자체는 되게 여러가지 많이 있는 신기함 디각인가 디각인가